자, 여당 내에서는 조금 전 최악을 면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총선 지면 윤정부 끝이다. 황상무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결국 사의를 수용한 건데 사실상 경질로 풀이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두 번 목소리를 냈습니다. 황상무 경질해야 된다. 내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대통령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질 요구를 수용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발언이 결정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 지면 윤정부가 뜻 한 번 펼쳐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이런 의회가 앞으로 4년도 더 심화되고 종북 세력까지 다 들어와서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겁니다. 이번에 지면 이번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 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겁니다. 종북 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되는 선거가 될 겁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더 민심에 민감해야 한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양쪽에 어떤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집안 싸움할 때 아니다. 그리고 지금 유난 충돌을 빚을 때가 아니다. 그리고 황수석은 경질을 해야 하는 게 맞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오히려 조금 늦었다, 많이 늦은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늦었다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라고 하는 건 뱉어버리면 그때부터 내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되고 내 말이 내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그 말이 해석되고 이해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도 막상 시험 당일날 답안지 쭉 밀렸으면 그럼 성적은 제대로 안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한테 아무리 찾아가서 선생님 저 아시잖아요. 저 반장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점수가 아닙니다라고 백날 이야기해봤자 객관적으로 답안지 보니까 다 잘못 썼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유권자가 채점을 하는 거지 대통령이 채점을 합니까? 국무총리가 채점을 합니까? 야당 대표가 채점을 합니까? 선거에서 채점을 하는 사람은 유권자이기 때문에 시험 보고 선생님한테 대드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야.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는 것은 시험을 보고 나서 선생님한테 왜 이렇게 채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른 것인가. 그거는 자기만 손해다.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황상무 수석이 늦게 퇴임한 것이, 사퇴한 것이 오히려 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어찌 됐든지 간에 빨리 이렇게 수습이 될 수 있게 돼서 단초가 마련돼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 캠페인을 벌이면서 굉장히 공세적으로 해왔는데 황상무 수석 논란 때문에 공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가지 못했던데 대통령실에서 이번 황수석 사실상의 경지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다시 선거 캠페인 기조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황상무 수석은 도대체 자기가 누구랑 같이 밥 먹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 명이랑 같이 밥 먹고 기자 후배들이니까 다 괜찮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선거를 20몇일 남겨놓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지금 올 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한 민감한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만연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황상무 수석이 고위공직자로서 너무 큰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영훈 선대위 대변인, 이번에 선대위 대변인 임명되셨어요. 사실은 황수석 문제 때문에 수도권 후보자들이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직접 터져나왔는데 대통령실의 결단이 어쨌든 오늘 아침에 속포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조금 전에 정혁힘 변호사님께서 답안지를 잘못 쓴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종치기 전에 오답은 고친 거 아니겠습니까? 종치기 전에 오답 고쳤다. 그렇습니다. 황상무 수석이 조금 더 일찍 사퇴를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오늘이라도 정리가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이 문제는 국민의힘의 수도권 출마자들의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언론에 이미 널리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어제 또 선대위 발대식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보면 황상무 수석을 옹호하거나 두둔하거나 이런 분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한 가지 더 남은 문제가 이종섭 호주 대사입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같은 경우도 물론 본인은 조사를 받지 않을 의도로 대사직을 맡아서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다소 억울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은 또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께서 의구심 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하면 그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도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행동을 좀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주 의원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 발언. 총선 지면 윤석열 정부가 뜻 한 번 못 펼치고 끝난다. 사실은 이 발언이 대통령실에게도 상당히 좀 많은 변화의 어떤 동기가 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대통령실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과 같은 그냥 막연한 유난 충돌이 아니라 서로 바라보는 목적지가 같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몸이다, 원팀이다라는 걸 다시 각인하고 우리가 어떤 갈등 과정 속에서 이쪽에서 저쪽을 쳐내거나 어렵게 만들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당이 살아야지 이 정부도 살 수 있다. 그런 메시지인데요. 저는 생각해 보면 대통령실이 잘못한 게 있고 당이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런데 비례대표 선정 같은 거는 상당히 부실한 여러 가지 과정의 문제도 남겼거든요. 이참에 조금 더 냉정하게 지금 여기서 이 상황에서 정무수석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또 시민사회수석은 자기가 홍보수석인 것처럼 기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사고치고 이런 어떤 제자리 찾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빨리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누구 탓하기 전에 실제로 보면 당의 후보들은 각자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국민들이 오히려 왜 정권 심판론이 높아진가 단순히 대통령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정책적 대안들이 있냐 고물가 시대에 그야말로 사과만 들면 표가 떨어지는 이 상태를 어떻게 당이, 여당이 지켜보면서 선거를 치르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이번 비례대표 선거 순정 과정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스스로 사천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매우 과정의 부실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윤한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게 대통령실과 여당이 봉합하고 있는 수순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섭 호주대사 문제가 좀 남았는데 조기현 변호사님은 또 민주당의 선대위, 민주당의 법률위 부위 위원장이시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문제도 이 뭉개고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황 상무 수석이 사퇴만으로 수습되지 않을 만큼 지금 바닥 민심이 격앙돼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논란으로 반사 이익이 일정 동안 국민의힘에 유지되기는 했지만 공천 과정이 끝나는 상황에서 국정심판론이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때 이 두 가지 사안이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런데 초기 대응에 있어서 대통령실이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대응을 했고 이것이 국민의힘과 갈등 양상으로 번져진 상황입니다. 황 상무 수석의 사퇴만으로 지금 수습되지 않을 상황인 것 같고요. 이종섭 대사 문제는 사실은 공수처와의 수사 과정상의 문제만 부각되고 있는데 이 사안의 본질, 그러니까 최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환 문제까지 사실은 국민들은 그 부분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수사가 제대로 됐느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종섭 대사를 귀국시키냐 마느냐의 문제에서조차도 아직 당과 대통령실이 어떤 입장 조율을 하기 힘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갈등으로 계속 비춰지지는 않겠지만 국민들의 심판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황 상무 수석 사퇴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여당 관계자를 오늘 아침에 취재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그래도 수용하는 모양새를 한 비대위원장이 요구한 지 3일째죠, 오늘이? 맞습니다. 대통령이 수용한 것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